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관점이 늘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최근에 만난 몇 가지 사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라는 점을 생각해 보게 하는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공모원의 문신입니다 병무청이 문신과 피어승을 없애라는 명령을 듣지 않는 소속 공무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징계가 과하다 징계 사유는 국가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명령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공무원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사실 저는 사람입니다 그냥 몸에 제가 좋아서 그림을 좀 새겨 넣은 것인데 이렇게 징계 처분 취소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라인에서는 아주 열띤 논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얼굴에 문신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외국에서도 보이는 곳에 문신을 하면 사무직을 얻기 힘들다 그래서 처분이 적절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 또 시민들에게 우야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남기신 분이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은 여성 공무원의 경우에는 립스틱 색깔이 지나치게 튀어도 항의하는 어르신들이 많다 특히 그 공무원 되시는 분은 팔에 그려진 문신이 건축 모양이라는 점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섬세하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 젊은이는 어떤 처분을 하거나 누가 설득을 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업인으로서 딱 한 가지만 물어보면 정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타인에게 예를 들면 다른 민원인이나 동료에게 어떻게 비추어질 것인가 자기 중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관점을 전환해보면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문신이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사항이지만 문신이 바깥으로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타인에게 폐를 끼칠 수가 있죠 그 폐는 타인의 느낌입니다 약간 이질감이라든지 불편함 그런 것을 뜻하게 되죠 다음 사례는 중국의 항입니다 중국에 이웃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중국의 당국자들에게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능력이나 자세나 마음가짐이라고 봅니다 지난 날 사드 고고도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할 때에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절실히 느낀 것이 있을 겁니다 중국의 당국자들은 전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능력이 없구나 이른바 공감 능력이 제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북한의 핵 앞에 아무런 방비책을 가지지 않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신을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중국의 공상당의 고위 당국자들에게는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전역에서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후베이성에 우한시를 봉쇄하는 데 이어서 인구 1천만 명의 대도시인 저장성의 주요 도시들인 황저우와 원저우 그리고 산둥성의 닌위에 대해서도 잇따라 외출 금지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구당 주민 한 명만 이틀 한 번씩 외출해서 생필수품을 구입하라는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자 영국 정부는 2월 6일 날 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중국 전역에 있는 영국인 3만 명을 대상으로 철수를 근거하고 영국이 조치를 내리자마자 프랑스도 같은 조치를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거대 도시 전체를 봉쇄하면서도 감염 차단에 나서면서도 외국이 다른 나라가 중국 방문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발표하면 아주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그리고 비과학적이라고 비난합니다 주한 중국 대사는 여행 제한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강변합니다 미국이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리자마자 중국은 나쁜 설레다 이렇게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적절하지 않은 과잉 대응을 하고 있으며 세계 보건기구의 지시에도 어긋난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입니다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것이 왜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에게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중국 당국자들은 항상 지나치다 할 정도로 자국 중심적이고 다른 나라 입장에서 전혀 생각해보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이 나라 우리나라의 이익 밖에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외국인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우한 폐렴이 수그러들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한 폐렴이 확산되면 반드시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아마 책임론이 대두할 것으로 봅니다 중국 당국은 자신들의 실책으로 말미암아 국제적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문명과 비문명, 교양과 비교양의 차이를 들려면 그곳에는 어김없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가짐과 자세 타인의 입장에 서서 보려고 하는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게 큰 차이를 행성하는 겁니다 문명과 반문명의 차이는 문명은 타인의 입장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비문명, 반문명은 절대 타인의 입장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중국이란 나라는 외형 성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정말 멀고 먼 길을 뜻하는 구만리처럼 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주장은 모든 중국인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 중국이란 나라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서 정말 저 양반들은 다른 나라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는 능력이 거의 없구나 오로지 자기만, 자기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점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